비뇨기학TV 비뇨기학TV 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TV 유웅입니다. 저의 임상 경험에서 염경보형물 임플란트 수술을 어떤 분들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 이런 빈도순으로 이제 TOP5 질병과 그런 임상 상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절대 수술을 하면 안 되는가 어떤 경우에 보형물 임플란트 수술이 금기가 되는가 이 말씀인데 심리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관찰을 하고 보존적인 치료로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겠죠 특히 성욕이 떨어진다 발기부전에 대한 문제로 상담은 원하셨는데 성적인 욕구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 내분비의 문제는 없는지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수술적인 치료가 기능적인 재활치료는 되지만 전반적인 성적인 성욕장애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적인 욕구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수술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게 되죠 환자 중에 특별한 경우에 요로 감염이라든지 음경 음낭 부위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이 수술에 무서운 합병증이 감염 같은 경우에 보형물을 다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예방 때문에 요로 감염이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고 수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상 사례들을 다섯 가지의 분류를 항목별로 어떤 경우에 이런 분들에서 수술을 못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섯 번째 말씀드렸던 신경학적 원인 중에 척수 손상 환자들이 요로 감염이 많거든요 조절되지 않은 요로 감염 조절하고 수술을 해야 되고 특히 카테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파킨슨 병과 같이 신경인성 방광을 동반해서 배뇨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그 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형물 수술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에 대해서던 환자들 중에서 저희가 약물치료나 해면체 내 자가주사요법 이런 것들이 반응을 안 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자가주사요법을 오랫동안 했던 경우에 해면체 내 섬유화에 딱딱한 조직이 생겨서 나중에 실린더가 들어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하기 전에 주사요법을 오래 하신 분들에서는 해면체 섬유화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가 음경의 변형이 왔었던 페이로니 병 환자들에서는 동시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발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아직 통증이 남아있는 만곡증인 경우라든지 약물을 좀 더 반응을 보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발병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에 질병의 진행 상황을 보고 수술 결정을 하면 적당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가 이제 로봇 전립선 적출술을 한 후에 신경보전술식이 됐다고 하면 수술하신 주치의하고 상담을 해서 매일요법에 대한 먹는 약으로 재활요법을 시도하고 반응을 봐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은 게 신경보전술식이 돼서 아주 조기에 6개월 이내에도 성균이 돌아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골반 수술을 한 경우에 6개월 이상 충분히 시간이 지나야 저장고를 넣는 음경보용물 수술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성적인 재활 목적의 약물치료의 반응 여부를 보고 한 1년 정도 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대사증후군 동반 환자 중에 당뇨 환자가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이 당화혈색소가 높은 경우에는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인 경우에 감염의 위험도 높고 또 조직이 회복하는 창상 감염의 문제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당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에서 특히 당화혈색소를 좀 엄격하게 조절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뇨의학TV 이용희였습니다 최 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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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ne 네 Leo 앙비리스 그리고 spoke disabilities 5 phrases 그 통일인 드라마 대ets 과개 5 4 5 5